100년 전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는 링크는 젤다 야생의 숨길에서 눈을 뜬다 그 링크가 부상을 입은 100년 전 전투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새로운 게임 뉴스는 새로 나올 젤다 시리즈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닌테노에서 새로운 게임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에 트레일러와 세부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거 올해가 가기 전에 젤다의 세계에 다시 한번 빠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 치크치크치크 게임입니다 저희 채널이 처음 오셨다면 그리고 게임 관련 뉴스를 신속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 이전 젤다 무쌍은 처음에 위우 게임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닌테노 스위치 발표 후 닌테노 스위치용으로 다시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쌍 게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짧게 무쌍 게임에 대해 말씀드리면 플레이어가 직접 유명 장수가 되어서 많은 적을 쓰러뜨리는 게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 강한 장수가 되어서 여기서는 젤다, 링크, 사진수 등이 되겠죠 되어서 엄청난 수의 적을 무너뜨리는 액션, 쾌감을 주는 게임입니다 스토리에 무게를 주기보다는 액션, 무조건 다 깨해보시는 액션에 더 중점을 두며 대체적으로 조작이 간단하여 즐기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게임업체 코에이가 닌텐도로부터 프랜차이즈 IP를 가져다가 만든 전투 액션에 힘을 실어준 게임입니다 젤다 게임은 맞으나 젤다 야생의 숨결 2는 아닙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젤다 2에 대해서 말하면 아직 개발 중에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곧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 봄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다시 젤다 무쌍 대재앙 시대에 대해서 말을 해봅시다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는 젤다 야생의 숨결 스토리에서 나오는 100년 전 이야기의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젤다 야생의 숨결 시작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링크가 100년 전 잠에서 깨어나면서 야생의 숨결이 시작되는데요 이 100년 전에 어떤 거대한 전투가 있었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만들고 있는 코에이의 게임 프로듀서는 젤다 야생의 숨결 배경과 캐릭터 전투 스타일을 고대로 잘 옮기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제 야생의 숨결 플레이를 좋아하고 특히 전투 씬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번 젤다 무쌍 대재앙 시대에 전투 씬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게임 자체가 액션 씬이 많이 집중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젤다 야생의 숨결에서 살짝살짝 나왔던 100년 전 전투 상황에 대한 스토리 또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일러를 보니 그래픽이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저는 왜 이걸 보면서 왜 젤다 야생의 숨결 2가 더 기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 또한 뜬금없는 발표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가보니까 링크는 물론 젤다 혹은 사신수 등도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젤다와 사신수 어떤 스페셜 공격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전투 스타일을 보여줄지 나만 기대되나? 그리고 온라인 멀티플레이는 아직 얘기가 없지만 로컬 멀티플레이든지 하나의 스위치에서 조이콘을 나눠서 하는 플레이는 가능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아싸 샬로까야야주 그래서 그랬어 이 게임 도대체 언제 나온다는 거냐?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 이 게임은 11월 20일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에요 지금 미국 닌텐도 사이트에서는 프리오더 줌을 봤던데 한국은 봤는지 안봤는지 사실 찾아봤는데 못찾겠더라고 올해가 끝나기 전 날씨가 쌀쌀해질쯤 차가운 내 마음을 링크와 젤다 사신수들과 함께 따뜻하게 나눌 수 있게끔 저는 이 게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시기도 그렇고 사실 젤다2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이 젤다 게임이 하나 더 나온다는 건 저를 엄청 기쁘게 만들어주는군요 여러분 이 젤다 무쌍 대장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저는 이 채널은 게임뉴스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요? 압니다 제가 그동안 이상한 비디오 많이 올린 거 앞으로는 게임뉴스만 매일매일 올라갈 겁니다 기대해주시고요 따끈따끈한 게임 이야기로 금방금방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게임뉴스 아주 그냥 넘쳐 흘러요 마리오 3D 올스타도 그렇고 플스5도 그렇고 PC게임도 그렇고 아주 그냥 바쁘다 바빠 좀만 기다려줬소 저는 차크치크치크기였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치크치크치크기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